쿠르잔 북부필드보스 세베크 아툰에서 드랍되는 상급 깨달음 물약은 아크페시브의 중요한 스펙업 요소이나 노력과 상관없는 랜덤 드랍으로 넣어놓아 많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들을 조롱하는 혁괴물단이라는 단어도 탄생했으며 루페온, 니나브 두 서버 상괴물을 모두 못 먹은 이단은 현재 혁괴물단의 수장이라 불리우고 있다. 오늘 먹는다잉. 수하 오늘도 오셨군요. 혁괴물단의 수장이시여. 혁괴물 아닙니다. 더 이상. 난 달라. 난 달라. 먹으러 갑니다. 렛츠고. 뭔가 상괴물에서 날개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나와. 그 냄새나면 수바 잣댑니다. 진짜로. 아직도 날개를 못 먹었는데. 피부 대기방이냐고요? 야 이거 오늘 또 못 먹으면 어떡하냐. 오늘 스트리머 누구누구 먹었습니까? 지금 혁괴물단에 몇 명 남아있음? 포셔님 못 먹었어요? 방토라님 아직도 혁괴물고 있다고? 하아 숨바 오늘 먹어야 돼. 원래 내가 오늘 뭐 하려고 했냐면은 좀 여유있게 자고 왔으면은 컨텐츠 하나 하려고 했거든. 상괴물 못 먹은 사람만 한 채널에 모아주고 몇 명 먹는지 한번 보려고 했어. 아 6시에 한번 하자고? 아 그러면 지금 니나브를 잡고 와서 이따가 한번 해볼까? 아 진짜 한번 해볼까 그거? 그래 6시에 한번 해보자. 니나브를 먼저 먹고 오자. 자 아드벚고 각성기 마무리. 둘 셋 딱 떴냐? 자 루페온 서버 상괴물 못 먹은 사람 한번 채널 타가지고 모여보죠. 슬슬. 자 루저 모임이 있겠습니다. 자 쌤들 100채널 갑니다. 쌤들 이거 필부 잡고 바로 가지 말고 뭐 상괴물 먹은 사람 오른쪽으로 빠지고 상괴물 못 먹은 사람 왼쪽으로 빠질 거거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가서 구병해도 되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이거 먹을 사람만. 자 일단은 인원 좀 재볼까? 야 딜러가 위에 좀 서봐요. 좀 안겹치게 캐릭들. 지금 이다 캐릭. 이다 캐릭 기준 서포트 아래로 좀 내려가 보실래요? 야 가만히 있어봐요. 그냥 서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한 채널에 50명이었나? 아닌데? 근데 서포트 많이 없긴 하다. 야 이 서포트 분들 파티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딜러들 파티 좀 해주세요. 파티. 자 루페온 서버 상괴물 못 먹은 사람 이번에 먹으러 오는 사람 100채널입니다. 여기에 모여가지고 과연 이 중에 몇 명이 먹는지 한번 보려고 그냥 이게 뭐 정규 분포상 정확한 표본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한번 구경이나 좀 해볼게요. 애초에 못 먹은 사람이 40명이나 될 수가 있나? 자 이번에 만약에 못 먹으면 방금 저 사람 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농담이야. 벤 안 해. 벤 안 해. 그리고 맵 리셋도. 아니 이것도 웃긴 게 몹이 리셋되는 거를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여기에 점프대 하나 만들고 여기를 공중 맵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나 몰라. 아니 맞잖아요. 아니 답답하다니까. 자 들어가자! 처음에 딜하면 안 됩니다. 제가 풀함수 까드리도록 하고요. 제발. 진짜 제발. 이역 먹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먹을 것 같은데 왜 불안해요? 응원을 해줘야지. 수고 나와! 수고 나와! 자 제 기준으로 3시 방향 무저. 무저 이쪽 탈출자. 다섯 명 먹은 거이? 먹은 사람 1,1점 아니 아니 확률이 이게 맞아? 해산 화요일에 봅시다 루저분들 웃는 사람이 인류입니다 여러분 웃는 사람이 인류예요 웃는 사람이 웃으세요 화요일에 또 할 수 있잖아 우리 웃어 반갑습니다 저는 산깨물 잡을 때까지는 화요일에 짧은 방송 이렇게 오늘마냥 갑자기 켜서 조금 할 것 같고요 필본은 잡아야 되니까 또 잡는 순간을 방송으로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자 먼저 말씀드립니다 루페온 이번에 산깨물 먹으면은 제가 원래 10분만 방송 안 됐잖아요 방송 안 끄고 니나부 타임까지 기다렸다가 니나부 먹겠습니다 만약에 니나부까지 산깨물을 먹으면 한 저녁 8시까지 방송하지 뭐 뭐 기계는 좀 그렇고 형님 안녕 크크크 하십니까 크크크 오늘도 화이팅 어 크크크크 아직도 못 먹어 적당히 웃어라 이빨 다 뽑아버리기 전에 이빨은 짐승한테 쓰는 말이라고요? 산깨물을 못 먹은 나는 짐승이 아닐까 가슴이 아프다 가자 파리야 제가 오늘 지금 방송을 켜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저 원래 저녁에 그냥 딱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방금 성화한테 카톡 와가지고 수바 이거 보고 잠에서 깨서 그냥 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천천히 해 천천히 해서 조금 긁혔다랄까 이거 좀 패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패치하지마 절대로 나 오늘 먹을라니까 하지마 그냥 이대로만 가 잠깐만 인간 제물 좀 바칠게요 미접 하루 전 넘기겠습니다 아 하루 전 아 하루 전 두 시간 전 열악 시간 전 이틀 전? 제발 2분 전 들어가자 들어가자 파전 딴 데 제발 파고권 넌 야 따아 야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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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이나 해보자고요? 야 이거 먹었으면 밑에 플러스 뜨는 거 아니야? 아이씨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요 없어요 그냥 야 중독하고 요리 재료도 안나왔지 아 슈바 이 열받아서 안되겠습니다 야 좀만 더 해서 야 니나브필보까지만 잡을게요 수고하자! 각성기 마무리! 상태물! 아! 진짜 뚝께밍기잖아!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즐거웠고요. 저는 남은 휴방 좀 즐기고 오겠습니다. 쎄구파! 아주 재밌는 콘텐츠가 생겼네? 오늘 뜰 것 같냐고? 오늘은 진짜 촉이 좋아! 오늘은 진짜로 촉이 좋거든? 자, 오늘은 상깨물 있는 사람만 와주세요. 상깨물 속에 굴려 쌓여있으면 상깨물이 나옵니다. 황유럽! 무조건 나옵니다. 역발상!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상깨물 먹은 사람만 모아서 가세요. 이거 100%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네네. 상깨물 먹은 사람만 데려가면 안 먹은 사람님 혼자니까 무조건 먹습니다. 나사에서 인증했습니다. 아니, 님들. 과학적인 겁니다. 잘 들으세요. 상깨물이 한 채널에서 떨어지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상깨물이 나올 확률이 지금 대충 사람들이 15% 정도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나머지가 다 있어. 그럼 그 사람은 15%가 아니라 100%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내가 그거 습히다 손때 해봤는데 아무도 못 먹고 끝난 적 있어. 이다님 절대로 오늘의 운세 같은 거 검색하지 마세요. 저는 기대하지 말라는 결과 떠서 파사삭 식어버림. 아, 생년월일이구나. 신경은 지나칠 정도로 과하다. 가야할 방향을 잃는다. 무슨 일이든 순서가 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정해진 순서대로 나와야. 한 번에 큰 돈을 바라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다. 이거는 근데 무슨 운을 무슨 운을 봐야되냐. 아, 건강 운이잖아. 캐릭터가 건강해지는 거니까. 신경이 예민하시기 이제까지 갈고 닦은 자신의 능력과 재주를 과시하고 싶으나 기회가 잘 오지 않는군요. 아니 방토라님 먹었어요? 상깨물? 일단 5시에 캡찡님 인신공양했고 또 나야? 그 다음 나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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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토라 혀괴물! 왔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이거 개 똥개비래 이거? 상 괴물 안 나와 계속해서 혀 괴물 어, 여보세요? 어, 엄마 바빠? 아니 그 내가 일곱 시에 잡아야 돼 여기서 괴물을 그 괴물을 잡으면 이제 약을 하나 주거든 남들은 한 3마리 4마리 잡고 먹는걸 아들은 지금 34마리를 잡았는데 못먹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 내가 뭐 뭘 해야 되나 아예 내가 게임에다가 돈을 많이 썼잖아 아 아 아니 근데 나보다 한 두 배 더 3배 더 순산도 못 먹고 있어 그러면 그분 메덕하고 2,5대인 메덕 저 얼마요? 나는 이제 비밀이지. 우리 도대가 못 잡아먹는 거지 할 수 없지만 둘이 도대 봐. 아... 알았어. 나 이따가 7시에 잡으러 가거든? 같이 가게. 그 사람이랑 같이 가라고? 아니 나는 같이 가죠, 엄마나. 엄마나 어떻게 같이 가? 내가 하여튼 이거 잡고 그거 먹으면 축하받으려고 전화할 거거든? 아, SRT 타고 가면 되지. 아니야, 아니야. 그냥 거기 계시고. 그럼 저 오면 내 덕인 줄 알아? 왜? 왜 엄마가 뭐랬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 다 잡는데 2,5대인 못 잡냐고 했잖아. 그거 약간 놀리는 것 같아. 자극을 줬잖아, 자극을. 아니 지금 방송에서 자극 주는 사람이 3,000명이 넘어, 지금 엄마. 아, 그래? 근데 혹시 좋은 소식 있을까요? 어, 알겠어. 화이팅. 아이 괜히 긁는 사람 한 명 더 생긴 것 같은데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장모님도 와 계시는데 한번 여쭤볼까? 아니다, 아니야. 장모님 그래도 방송 출연 좀 그래. 아, 한번 여쭤봐야겠다. 기다려봐. 아, 잠시만요. 이거 화면 가려놨거든요? 아, 오시면 돼요. 편하게 대화하시면 돼요. 지금? 네네네. 그냥 인사 한 번 하실래요? 아니, 일단 목소리 나간다. 아, 네네. 지금 목소리 나간 거예요. 일단 우리 이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깨달은 물약. 네, 깨달은 물약 먹으라고 파이팅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알았어. 자, 사위 깨달은 물약 파이팅! 감사합니다. 뭐 커피를 너만 시켜놓을까요? 아니, 아니, 나도. 왜? 됐다. 양가 부모님의 에너지를 얻었다. 아, 진짜! 아이씨! 아, 왜 아꺼! 아! 제발! 아이씨! 아이씨! 엄마! 뭐 먹었냐? 어 아.. 그래야 뭐였던지 식사는 하셨고? 밥 먹었지 오늘 거의 한 9천명 정도가 방송 보고 있었는데 망했어 오늘 왜? 왜 망해? 못 먹었으니까 망했지 아.. 괜찮아 9천명이 뭐 자기 먹을거라고 들어갔겠냐 알겠어 끊어 어? 끊어 알았어 아 싫어 나 지금 방송중이야 아 방송중이야? 어 지금 마이크 나가지고 아 그냥? 야 9천명이 꼭 먹으려고 이제 보려고 들어왔겠냐 내 형광도 좀 보고 니들아 너 어떻게 한가 좀 보고 그러려고 했지 내일 또 9천명 다시 들어올거에요 화이팅 알겠어요 끊어 진짜 끊어 끊어 이제 방송해야 되니까 응 어 아 하하하하하